지금 질문 보내준 것 중에 지난번 했던 게 되게 많던데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첫 번째가 질문이 뭐였죠? 그래, 53쪽에 1번, 2번 지금 다 돼 있는데 어? 왜 못 봤지? 그러니까 필기 아마 보내준 거 그리고 저 뭐냐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거 같아 지금 체크한 것 중에서 그리고 얘는 안 했네 58쪽에 1번 볼게요 지금 ㄱ부터 보면 F 곱하기 G인데 그렇죠? 얘 불연속이야 X가 1로 갔을 때 얘는 2로 가고요 얘는 X가 1로 갔을 때 여기 1로 가, 그렇지? 얘는 불연속이야 어쨌거나 얘는 연속이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이거 아닐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네 근데 불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죠 항상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니 A는 2면 연속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ㄴ도 볼게요 G.F래요 이번에 그러면 좌우 함을 볼 건데 왼쪽에서 X가 1의 왼쪽에서 보면 2에 가까우시는데 2보다 작은 값이 2에 가까우죠 맞죠? 맞나? 그리고 여기는 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1분의 1일 때야, 그렇지? 그럼 1은 여기서, 그렇지? 1의 오른쪽 값이니까 여기가 1인데 1의 오른쪽 값들이니까 1보다 큰 값이 1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1이고요 그럼 G에다가 2보다 작은 값을 넣었어 그러면 어쨌거나 4-A의 절대값이잖아 네 얘는 집어넣으면 2-A의 절대값이고 얘도 2-A의 절대값이잖아 모두 같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4-A가 2-A랑 같거나, 혹은 4-A가 A-2랑 같다고 같거나 그러면 죽이고, 안 되죠? 여기는 이때는 되죠? A는 2A는 6이니까 A는 3 되죠? 네 어,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은 3 맞네요, 그렇죠? 네 자, ㄷ F도트 G가 불연속이 된다, 이번에 그러면 X는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G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여기 2분의 A가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봐봐 이 값이, 얘의 Y값이 얘의 X값이 되는데 맞나? 네 그럼 얘가 1이 되는 순간이면 불연속인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1이 되는 값이 몇 번 있어? 두 번 있어 항상 두 개야, 그렇지? 맞네 네 될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됐나? 네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마이부터 이 사이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대 G도트 F가 연속이 되도록 할 때 마이와 이 사이에서 그럼 0에서를 보는 거잖아 네 0에서의 좌는 몇이고 그러니까 G도트 F인데 지금 좌, 우 함을 봤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구나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네 우는 1보다 작은 값이 1에 가까워지죠 네 네 그 다음 여긴 0이 0이지 네 그 말인 즉슨 무슨 얘기야? G,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함과, 1의 좌극함과, 0의 값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닐까? 네 마이너스 1에 오른쪽 값을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렇죠? 네 왼쪽 값 넣으면 0이네요, 그렇죠? G0도 0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넌 돼, 그렇지? G0도,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값을 넣으면 0이고, 왼쪽 값을 넣어도 0이네요, 그렇죠? 네 G0은? 마이너스 1에 오른쪽 값을 넣으면 1이고,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1에 왼쪽 값을 넣으면 마일이죠 서로 다르네요, 그렇죠? 그죠? 안 되니까 ㄱ, ㄴ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얘도 봅시다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마이너스 1일 때 몇이고? 1이고,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2에요, 그렇죠? 네 될까요? 네 이게 F입니다 그 다음에 G도 보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절대값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라 1이야, 그렇지? 네 X가 마일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네 그리고 뭐고? 0이고 그러면 마일을 기준으로 마일보다 크면 1이고 맞죠? 마일보다 작으면 마일이고 그리고 마일일 때 몇이? 0이 됐어요? 네 자, 첫 번째 ㄱ 볼게요 F.F야? 네 X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불연속이니까 봐야 되는데 좌우 함을 보면 왼쪽 값은 0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다시 0을 집어넣으면 2지 네 그 다음 우는? 몇만 나와? 2만 나와, 그렇지? 네 네 또 2를 집어넣으면 몇이야? 2야, 그렇지? 함수 값은 1이야, 그렇지? 네 또 집어넣으면 몇이야? 1을 집어넣으면 또 2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연속이 맞네 그쵸 그 다음 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인데 좌우만 보면 되죠? 연속이냐가 아니라 극한 값을 보는 거니까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왼쪽 값은? 마이리야 그걸 f에다 넣으면 마이를 집어넣으면 1이었어, 그렇지? 네 맞죠 우극한은 지금 몇이야? 1이야 1을 집어넣으면 몇이었어? 2였어 서로 다르니까 틀렸네요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ㄷ 이번에 g.f네요 좌우 함을 다 봐야 되고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이면 지금 0 오른쪽이면 2 함수 값은 1 이거 이제 g에다가 넣을 건데 g0은 1이야 g2도 지금 몇이야? 1이야 g1도 몇이야? 1이야 그죠? 다 모두 1이야 ㄱ 되게 답이죠 될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1쪽에 1번, 2번도 했어요 영상 찾아오시고 얘는 안 했던 것 같아 잘 돼요? 자 말하고 있는게 얘가 4주기 함수야 그치? 네 주기 함수의 연속성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주기 내의 연속을 봐야 되고 주기 안에서 연속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 값과 끝 값이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보면 4주기인데 0부터 3 그리고 3부터 4서 함수가 달라지니까 3에서 일단 같아야 돼요 그죠? 3에서 연속이어야 돼 맞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3 집어넣으면 0이야 그래서 일단 3a 더하기 b가 9가 됐어 그리고 처음 값 0을 집어넣은 값과 끝 값 4를 집어넣은게 같아야 된다고 0 집어넣은 b가 4 집어넣은 3이야 그럼 네가 3이래 그러면 넘어가면 3a는 6이니까 a는 2네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인데 f10은 4주기니까 f6이랑 같을거야 그치? 네 또 f2랑 같을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거죠 마사 더하기 4 더하기 3 3 오케이? 네 얘도 했어요 노트로 이게 이게 좁아서 자리가 좁다고 노트에다가 해서 보내줬을 거야 그러니까 찾아올까? 여기 바로 있네 그치? 아 그치? 네 다시 보내줄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얘는 안 했다 이거는 여기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얘도 노트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다 고맙습니다 네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자,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해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 이런 꼴인 건 기억하나요? 네 중심이 반지름이 맞아? 될까요? 두 번째 배경 지식은 Y는 이 문제로 바로 가보죠 10-x제곱 루트 10-x제곱 저건 도대체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죠 양변을 제곱 해 볼게요 Y제곱은 10-x제곱 양변 제곱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되죠 네 얘는 중심이 몇이고 0,0이고 반지름 R이 루트 10인 원방이죠 네 근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야 문제는 이게 진짜 원인이야 왜냐면 이건 항상 양수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Y값은 양수일 수 밖에 없는거죠 네 이걸 이제 무리함수라는 걸 고1 때 배우면서 이제 무리함수에서 반원이 등장할 수 있어라고 했던게 실제로 는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욕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에 가우스 값이니까 가로줄 Y는 1일 때 Y는 2일 때 Y는 3일 때 그치 네 요 때들만 점을 찍고 톡톡톡 내린다 그랬었죠 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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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여기고 다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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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개였던 거죠 될까 이렇게 가는 거죠 요 그래프가 지금 안 돼 있을 거고 그리고 가우스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뭐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얘도 봅시다 일단 fx가 x가 1이 아니라면 그럼 이 분자가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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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약분 이 돼 버릴 거라고 근데 x가 1이 아니라면, 아니 x가 1이었다면 x가 1이라면 분모가 0이니까 값이 아예 없는거죠. 그쵸? 그럼 1만 값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니까 1에서 불연속인거죠. 그쵸? fx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오케이? 그 다음 두번째. gx가 연속인거. gx는 뭐만? 정수일 때만 불연속이잖아. x는 정수에서 불연속이죠. 가우스 함수니까. 맞죠? 정수면 불연속이고 정수가 아니면 다 연속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나? 그치? 그러면 연속인건 얘 반대겠네요? A. 이거 아닐까? A차 B라고 얘기를 하는게, 여기를 의미하잖아. F. 이게 말하고 있는게, 여기는 A면서 B가 아니니까, F는 연속이면서 G는 불연속인거지. B가 아닌거니까. 그러니까 G는 불연속인건 정수지. 정수 중에서 F가 연속되는건 1 빼고 다 되는거지. G는 불연속인거지. 그러니까 마우부터 우까지 원래 몇개 있는데. 마사마삼, 마이, 마일, 0, 1, 2, 3, 4, 9개가 있는데. 그치? G는 불연속인거지. 9개 중에서 1 빼니까 하나 빼서 8개죠. 그치? G는 불연속인거지. 그 다음엔 질문이 없는거지. G는 불연속인거지. 여기를 풀라고 안했나? G는 불연속인거지. 네. G는 불연속인거지. 오늘 일단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를 먼저 정리 좀 할게요. 개념 정리 좀. G는 불연속인거지. 여기는 연속함수 성질 진입한다는 이거는 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질을 묻는거랑 미정개수도 마찬가지고. 먼저 풀고 질문을 받을게요. 이쪽을. 자. 최소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간단해요. 일단 정리라는게 가정이 있구요.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정리라는건 항상.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뭘로 나온지 활용까지 한번 정리를 볼게요. 오케이. 네. 자. 최대 최소 정리부터. 가버리면. 이겁니다.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 A, B입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F, X가 연속이래. 연속이래. 이게 다 가정은.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F, X의 최대와 최소가 그치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었으면 이거에요. 연속하는 함수에 대해서 연속하는 함수라면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면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오케이. 될까요? 자. 그리고 활용은?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당연히 F가 연속이면 F라는게 연속함수면 그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가 나와요. 오케이? 네. 무조건 연속이면 최대 최소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최대가 뭔데? 최소가 뭔데?를 물을거구요. 그 다음 두번째는 F가 불연속인 함수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불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는건 아니거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그걸 판단하는게 나와요.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까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구하시오. 똑같이. 까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될까?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최대 최소가 존재하니? 라고 묻는게 지금 연속인이라고 연속인지 아니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거지. 네. 오케이? 그 다음 이겁니다. 최소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살값 정리죠. 살값 정리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잘 정리해봅시다. 가정이 두가지에요. 함수 fx가 다친구간 ab에서 연속이구요. 오케이? 네. 그리고 두번째는 fa랑 fb가 서로 달랐대요. 잘랐다는건 둘중 하나가 더 컸다는거 같아. 맞지? 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뭐 부동호바윙은 반대일 수도 있죠. 혹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fa가 큰지 fb가 큰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인 실수 k에 대해 fc가 k인 실수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 이거야? 여기 x는 a일 땐 f의 값이 있어요. 그리고 x는 b일 때 fb의 값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y는 k가 이렇게 나무 있었던거에요. a와 k 사이에 값 k가 있어서 이 빨간색을 진하지 않고는 요점에서 요점까지를 연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적어도 한번 만난다는거죠. 여러번 만날 수도 있고 그치? 그니까 적어도 하나 c가 c가 a, b 사이에 존재할거라는 얘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자주 나오는게 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니까 이런거죠. f p가 음수고 f q가 양수면 그러면 음수였다 양수로 바뀐게 f가 연속이라면 그치? 그럼 그 사이에 0인 순간이 있었지 않았냐라는거죠. 네. 즉 두개의 곱이 음수였다는건 두개의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잖아. 네. 맞지? 두개의 부호가 두개의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였다는 얘기고 그럼 그 사이에 0을 지난 점이 있었고 그치? fx는 0에 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거죠. 될까요? 네. 됐어요? 네. 자 문제를 좀 보면서 가보죠. 이것부터 볼게요. 77쪽 자 x3승 4-2x x x3승 4-2x가 오직 하나의 식을 가질 때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서 물어요. 어디 존재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거잖아. 이 존재하는 구간은 두호가 반대가 되는 순간 아닐까? 네. 그치? 그럼 그 사이에 0이 있을테니까 그러면 먼저 fx를 x3승 더하기 2x-4 라고 놓을게요. 될까? 네. 그럼 2분의 1과 1사이인지 보려면 두호 반대인지 보려고 하니까 2분의 1은 8분의 1 더하기 1-4니까 마3 8분의 1-23이에요. 그치? 네. f1은 1 더하기 2-4니까 마1이에요. 네. 어? 아직 두호가 반대가 안됐네요. 그쵸? 네. f3승 든 루트 1 f3승 든 루트 2 f3승 든 루트 2 빼기 4야. 그치? 네. 얘가 잠깐만 얘가 2보다 크죠? 네. 이게 2보다 크죠? 빼기 2니까 그치? 2보다 큰 놈에서 2를 빼니까 어쨌거나 양수 맞죠? 네. 됐어요? 어? 마이너스 1에서 0 그러니까 양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죠? 네. 그쵸? 여기 이렇게 돼요. 돼요? 네. 자, 얘도 볼게요. 이게 말하고 있는게 X는 1 대칭이죠? 네. 돼요? 네. 그러면 봐봐.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었다고 합시다. 0 있고 2 있고 마이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이렇게 볼게요. 네. 마이 1과 0 사이에서 흔히 하나 있었대. 몰라. 몰라. 대충 뭐 이렇게 생겼거나. 그치?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네.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있었겠죠. 네. 4, 5에서 또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마이 마 3과 마이 2 사이에도 이렇게 있었겠죠. 네. 그럼 2, 3에서 어. 무조건 있네요. 어. 이 그림이면 마이와 마이 사이에서 근이 없는데 그치? 네. 자.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죠. 맞네요. 최소 네 개였단거지. 네. 될까요? 자. 0과 2 사이에서 그래 이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네.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좋습니다. 최대 최소를 물을 땐. 1일 때 몇이야? 3이야. 여기가. 그럼 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네. 그리고 1 나오면 3이네요. 그죠? 네. 연속이네. 그치? 네. 원래 0,4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 네.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2일 때가 딱 몇이고 0이고 그치? 네. 그럼 0과 2 사이에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0이네요. 두 개 더하면 3. 그려보면 가장 편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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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자 0 넣으면 몇이래? 0 넣으면 만 3분의 1이래 그쵸? 그리고 3분의 1일 땐 몇이래? 3분의 1일 땐 4분의 1이니까 여기 있죠? 네 맞죠? 2분의 1일 땐 어디 있대? 3분의 1에 있대 그쵸? 네 맞죠? 3분의 2일 땐 4분의 3이 더 큰가? 4분의 3이 더 크다 그쵸? 네 여기 있겠네 맞죠? 4분의 3일 땐 5분의 4니까 더 크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쵸? 네 1일 땐 1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가장 안 만나도록 이으면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니까 여기선 무조건 한 번 만나죠 2분의 1과 3분의 2가 네 사이에서 그래 2번 3번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요? 네 네 연속이 개념이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근데 잠깐만 문제를 좀 같이 봐주면서 하는 게 낫겠다 몇 개만 좀 같이 풀게요 66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SX가 그럼 지금 X는 2일 때를 볼 거고 X는 마이너스 2일 때를 봐야 될 거 같아 맞지? 네 네 천천히 정리부터 할 건데 먼저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는 원래 X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마이와 이었치 맞아요? 그럼 마이보다 작거나 혹은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죠? 네 이게 말하고 있는 게 X가 2보다 크다 혹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그대로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로 그대로 나오면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 작을 때 혹은 2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2를 그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2보다 크면 얘를 그리면 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였을 때 딱 0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를 2일 때 4고 마이일 때 0이다를 치워야 되잖아 네 엑셀 2 넣으면 4A 더하기 2B가 0이고 아니 4고 즉 2A 더하기 B가 2고 마이 넣으면 4A 마이너스 2B고 그게 0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즉 2A 마이너스 B가 0이었던 거고 얘랑 얘랑 그치 두 개 더하면 4A는 2A는 2분의 1 얘가 1이니까 B도 몇이야? 1이야 그럼 두 개 곱해서 10이랑 곱하면 5겠네 될까? 될까? 됐어요? 안 들리나? 네? 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대답이 없긴 자 얘도 볼게요 X는 마삼에서 연속이 60대 그러면 봐봐 가우스를 하나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마삼에서 연속이기 위해서 천천히 가봅시다 얘부터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A 가우스 X 좌극화는 이게 마사지 왼쪽이 마사니까 마사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삼이죠 이번에 마사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사 즉 마인 4A 플러스 16이 되고 우는 마삼 A 곱하기 마삼 마인 3A 더하기 9가 되죠 마인 3A 더하기 9가 되죠 마인 3A 더하기 9가 되죠 네 그게 함수값은 마삼일 때 함수값 B라면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마인 4A 더하기 16이랑 마인 3A 더하기 9 즉 뭐 A는 7 맞죠? 네 그러면 B는 7 나오면 마인 21 더하기 9가 마인 10이죠 네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빼면 19 되겠네요 될까요? 잘 됐니? 네 자 얘도 볼게요 얘가 여기서 연속이 있는데 잠깐만 F 얘 불연속이야 그렇죠? 네 0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 불연속이죠 지금 네 근데 얘는 연속이잖아 계속 얘기하는 게 연속 함수랑 지금 불연속 함수랑 곱해서 연속이 된다는 건 이 연속인 함수가 해였다는 얘기죠 근이었다는 얘기죠 집어넣으면 0이었다는 얘기죠 네 즉 0일 때 0이고 여기다 0 넣으면 0이고 즉 B가 0이고 1 넣어도 0이야 1 더하기 A 더하기 B B는 어차피 0이니까 0이야 즉 A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G가 몇이돼?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Fx인데 G 마이면 4 플러스 2 6 곱하기 F 마이니까 여기가 2니까 12가 되는 거죠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야 다 배웠던 것이죠 그죠 했던 것들을 그냥 이어서 하는 거라 잠깐만 진입 판단도 잠깐 문제를 좀만 살펴보면 Fx Gx에 대한 옳은 것만 보기에도 있는 것 모든 실수에서 연속하는 함수끼리 뭐하면 합성하면 연속입니다 맞죠? 네 그죠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G도트 F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일 땐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니은을 보면 G도트 F인데 X는 A에서 불연속이었다는게 좌우함이 뭐 좌값이 P고 우값이 Q고 함수값이 R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그럼 E값이 GP고 GQ고 GR인데 GP랑 GQ랑 GR이 세개 모두 같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연속 아니야? 그치? 연속일지 불연속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틀린거죠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거죠 돼요? 네 자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G가 불연속이요 그리고 FK는 A였대 G도트 F인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왼쪽 값도 X는 K에서 보면 왼쪽 값도 A로 왔을거고 얘도 A로 왔을거고 얘도 A로 왔을거고 근데 A보다 큰지 작은지 그냥 A인지 몰라요 네 근데 X는 A에서 불연속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상수함수였어 그냥 A만 나왔어 그럼 좌도 GA고 우도 GA고 함수값도 GA잖아 네 그러면 어쨌거나 함수값이 있을 수 있는거 아니야? 좌우함이 같아질 수 있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틀린거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거죠 오케이? 네 자 얘도 보면 정수 전체 두 부분 A, B가 정수래 지금 얘를 보면 마이와 이 사이에서 0보다 작으니까 그죠? 마일 0, 1이지? 네 맞죠? 자 끼는 A 마일 2부터 A 플러스 2까지니까 A 마일 1 있고 A 있고 A 플러스 1이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생각이야 만약에 A가 딱 0이면 그치? A랑 B랑 같죠? 그러니까 FA가 몇이야? 3개야 그치? 네 근데 A가 만약에 1이 없다? 그럼 1이면 0, 1, 2잖아 네 그러면 A교 B가 몇이돼? 0, 1만 있으니까 2개 줘 네 A가 2면 1, 2, 3이니까 1 하나 밖에 없죠 네 몇 개? 한 개야 그치? 맞죠? 네 될까요? A가 2보다 커지면 0개가 되는거죠 맞죠? 네 맞죠? 네 맞죠? A가 또 마이너스 1이면 어 마일 0이니까 또 다시 2개가 되는거죠 네 A가 마이너스 2면 한 개야 되는거죠 네 A가 마이보다 작으면 몇 개야 되는거죠 0개가 되는거죠 네 그럼 이거 아닐까? 마이보다 작으면 0개였구요 마이였을 때 딱 한 개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보는게 가장 좋겠다 잘 봐 마일 0, 1이 있는데 여기에 겹치는걸 찾는거야 A-1 A, A 플러스 1이 자 그럼 잘 보면 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가 걸리면 A가 여기 있으면 그치? 0개지 네 그랬다가 딱 이렇게가 돼버리고 몇 개 A가 딱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딱 한 개지 네 네 그럼 계속 한 개잖아 요 조금만 옆으로 가도 한 개지 네 계속 한 개다가 요 사이에서 몇 개 0이 딱 0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됐어 아 그니까 마 1이 되는 순간 딱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어 그치 요기 요기니까 그치 네 그니까 여기 한 개다가 그죠? 여기 딱 두 개가 됐죠 그랬다가 세 개가 됐죠 네 그쵸? 다시 여기 두 개가 되죠 네 다시 여기 한 개가 되죠 그쵸? 네 아 이보다 잠깐만 잠깐만 딱 세 개였다가 아 여기 세 개였다가 다시 두 개가 되는구나 여기가 그치? 네 그리고 여기다 주어야겠다 1이면 딱 한 개가 되고 2면 딱 몇 갠데 한 개인데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러면 2의 극한 값은 좌극 5 다르니까 없어요 1의 오른쪽 값은 1인데 1의 극함수 값은 2니까 맞네요 그죠? 불연속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갠데 여섯 개를 했으니까 틀려요 어? 잠깐만 뭐지? 더 없지 않나? 아 이것도 와야 되는구나 아 아닌데 맞는데 그러면 정수가 옥타가 있나? 잠깐만요 옥타가 있는지 볼게요 73초 73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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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지금 잘못 그렸네 이렇게네요 마산보다 작을 때까지 0였다가 여기서 딱 한 개가 이렇게 되나봐 그랬다가 여기 다시 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맞나봐요 ㄱ 그래서 ㄴ ㄷ이 닿는가봐요 나머지들 다 좀 풀어보시고 알겠죠? 오늘은 일단 진도가 끝나서 조금만 일찍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저거 질문 먼저 받을 거고 다음 주에 질문 먼저 받고 이제 미분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는 토일 똑같이 11시 반 84? 84쪽까지죠 아 네 83쪽까지 다음 주는 토일 11시 반 오케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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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by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